여러분 안녕하세요 온우아이티 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아이들이 청소기를 좀 무서워 하는데 겉 많은 불테리어 들의 반응을 좀 보기 위해서 동영상을 좀 찍어 볼게요 제가 요양에 들어오면 애들이 외출을 하는 걸 알아서 되게 좋아하는데 청소기를 이쪽 방에서 두거든요 한번 꺼내 볼게요 벌써 도망가죠 에이토 어디가 여기 보시면 에이토는 벌써 도망가 있어요 청소기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볼륨은 좀 낮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티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도망가는 거 보이시죠 도망을 많이 가는 편이고 에이토 같은 경우도 도망을 가는데 어디 도망을 가면 엘토 엘토는 이렇게 변기에 숨어있어요 엘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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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오리랑 누리는 들어갔는데 누리는 도망가고 우리는 도망가네요 오늘 간식구 저희 집 아이들은 이렇게 반응을 한답니다 여러분들 내 강아지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마도 대부분 고양이나 강아지들은 청소기를 무서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아이들 스트레스도 받았으니까 청소 빨리 마무리 씻고 아이들 간식을 다시 줘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엘토 거기서 뭐해 흐흐 잊었죠 다음 주 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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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